팔리스튜디오 E60 개봉 및 설정 방법 팔리스튜디오 E60은 12배 광학중 및 발표자 추적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MPTZ 카메라입니다. 상자 안에는 팔리스튜디오 E60 카메라, 개인정보보호 커버, USB 3.0 유형 B, 유형 A 케이블, 4, 파워오버 이서네트, 케이블, 벽면 장착 브래킷 키트, 폴리 리모컨이 있습니다. 팔리스튜디오 E60 설정은 빠르고 간편합니다. 팔리스튜디오 E60에 전원을 공급하려면 4+, 파워오버 이서네트+, 포트에서 이더넷 포트로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이더넷을 통해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AC 전원 어댑터를 별도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 뒷면 패널의 12VDC 포트로 전원에 연결합니다. 팔리스튜디오 E60 2 초기화되면 헤드가 회전하여 실내를 향하게 됩니다. 전원 표시 등 LED가 흰색으로 켜지고 대기 LED가 주황색으로 켜집니다. 카메라가 움직임을 멈추면 초기화가 완료된 것입니다. 팔리스튜디오 E60 전원을 켜면 USB를 통해 팔리OS 또는 PC 기반 비디오 시스템에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USB 케이블의 USB 3.0 유형 B 끝을 팔리스튜디오 E60 뒷면의 해당 포트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케이블의 유형 A 끝을 PC 또는 팔리OS 비디오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비디오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그런 다음 장착 키트에 대한 지침을 따릅니다. 팔리스튜디오 E60 카메라에는 벽면 장착 브래킷 키트가 기본 제공되지만 기타 옵션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치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팔리스튜디오 E60을 추가로 구성하고 사용자 지정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 지원 리소스를 확인하십시오. HP 서포트 유튜브 채널에 있는 더 많은 유용한 비디오를 참고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ge 67 버비스 잘 Oscurança